네 SK매직 지점명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창원으로 왔습니다. 창원 중동 유니시티입니다. 6천 세대죠. 무려 6천 세대입니다. 6천 세대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인구가 2만 4천 명입니다. 2만 4천 명. 어? 근데 왜 공원이 보이지? 여기 중동 유니시티 중간에 아파트 단지 중간에 중앙 공원이 있습니다. 중앙 공원 저 너머로 보이시죠? 나우 커피 중동 유니시티 점이 있습니다. 오픈한지는 지금 6일 됐구요. 무서운 괴물 신인입니다. 지금 오픈하자마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줄을 쓰고 있구요. 대단한 신인입니다. 지금 6일 기준 전국 4등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조금 예상은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금 나우 커피 80여개 입점 점포 중에서 가장 월세가 세다는 거.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70입니다. 세죠? 근데 여기 상가에선 세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저 밑에 아래쪽에는 1억에 한 300 정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구요. 그래서 점주님이 부득불 위쪽에 공원 앞에 입점을 하셨다는 거. 5천에 170이지만 타산은 나옵니다. 왜냐? 이유가 있죠. 6천 세대 아파트면 4인 가족 기준만 해도 2만 4천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징이 대단지의 아파트 특징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소비를 안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은행들이 다 있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프랜차이즈라는 프랜차이즈는 다 안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벤띠, 메가커피 등 우리나라 유수의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동 유니시트는 웬만한 배포가 있지 않으면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픈한 지 지금 6일차에 전국 4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4등. 엄청납니다. 지금 보시면 1등은 여수 엑스포점이구요. 2등은 김해 3개점. 계속 1등 하다가 지금 여수 엑스포점에 1등을 해줬죠. 그리고 3등은 3등도 무서운 신인데요. 함양, 경남 함양군의 함양점이 지금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군단이 나우커피구요. 4등이 중동 유니시티점입니다. 웬만한 배포가 있지 않으면 들어오기 힘든 대지만 점주님이 이 정도는 다 예상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도 조금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매출을 달릴지는 몰랐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시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장마철이고 그렇게 요즘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유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 뭐 단번에 1, 2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창원 중동 유니시티점입니다. 제가 기존 계약자분들 가게가 없어서 창원 반지 발림, 팔룡동을 비롯해서 많은 가게들을 돌아봤는데요. 일단 창원은 권리금이 너무 세구요. 권리금이 반지 발림은 권리금이 4천 이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룡도 4천에서 8천 정도는 주셔야 웬만한 대로변에 가게를 구할 수 있고 골목에도 2, 3천은 다 있습니다. 권리금이. 그래서 창원이 부산하고 맞먹을 정도로 가게의 월세도 비싸구요. 권리금이 비싼데 여기는 신축 상가이기 때문에 이제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왔다는 장점은 있죠. 물론 월세가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이 있죠. 다 좋을 순 없죠. 권리금도 없고 월세도 싸고 보증금도 낫고 사람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런 데는 현실에 존재하진 않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국 4등을 하고 있지만 점주님이 만족하시는 수치는 아니구요. 점주님은 1, 2등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날씨가 장마철 끝나고 뭐 코로나가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매장 사장님이 이제 저녁 때 가시면 계신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인물이 한 인물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뿐이 아니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드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러브캐쳐 2편에 나왔던 훈남 친구인데요. 스키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면요. 마지막에 사진을 간단하게 올릴 겁니다. 그분이 얼짱 해군으로도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우리 탑 배우들 보면 인물만 호감형으로 생겨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격적인 부분이나 언행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환경을 위한 에코백 그리고 유기견 문제 등 사회 문제도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의식 있는 마른 청년인 것 같아서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지금 구독자가 10만이 넘었는데 10만 기념 팬미팅을 또 이 카페에서 한다고 하네요. 많이 오시겠죠? 외부에서? 예. 그럴 예정이고요. 나우커피는 처음에는 호기심에 옵니다. 직원도 없고 신기해서 오죠. 우인이라서. 그런데 두 번째는 그거죠. 두 번째는 맛 때문에 많이 오죠. 스타벅스 원두를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도 오실 때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다 압니다. 의자가 편하고 테이블이 고급이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 가격대에 부담 없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스타벅스 원두 쓰는데 1,400원이니까 뭐 부담없이 가볍게 5명이 와도 만원이 안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스타벅스 가서 5명이 먹으면 2만 5천 3만원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명이 와도 단돈 만원만 있으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도 없죠. 눈치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안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 부담 없이 저녁 때 산책으로 나와서 커피 한 잔 하고 혹은 테이크아웃으로 들고 가기에 부담 없는 집이죠. 요즘 사람 쓰고 가격대 비싸고 안 됩니다. 답 안 나옵니다. 여기는 사람이 필요 없어서 또 점주님이 유니시티 사십니다. 그래서 바로 저 앞동에 사시기 때문에 걸어오는데도 몇 분 안 걸리고요. 하루에 100잔이 안 넘으면 한 번만 오시면 되는데 오픈 초부터 100잔은 세 자릿수로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매장을 방문하셔서 관리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동점 사장님은 본업은 따로 있으십니다. 여기는 투잡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출근할 때 한번 들리고 퇴근할 때 한번 들리고 이렇게 그래서 가게가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가까우면 편하긴 하죠. 근데 약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직장 근처에 하셔도 괜찮고요. 꼭 뭐 다 업을 접으시고 나우 커피를 3,4개 하시는 분도 있지만 3,4개를 하면서도 본업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오늘은 창원 중동 유니시티에 나와봤고요. 장점은 있죠. 지금 창원은 대부분 바닥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게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옆 가게들이 다 차면요. 앞라인에는 벌써 권리금이 형성됐고요. 지금 옆라인에 맘스터치부터 입점 계획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도 가게가 다 차게 되면 이제 권리금은 올라가게 되겠죠.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권리금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 6천 세대가 한꺼번에 빠질 일도 없을 거고 여기는 창원에서 지금 노블파크 트레비앙 반지동이 가장 강세였는데 요즘에는 중동 유니시티가 가장 핫하죠. 이 밑에 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타벅스 매장도 있는데 그 매장도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우커피 때문에요. 우습죠. 아주 조그만 가게가 지금 스타벅스, 메가, 벤띠, 대형 브랜드들 혹은 중소 가격대 브랜드들을 다 긴장시키고 있다는 거. 창원에 계신 분들은 용지 호수에 바란새로도 많이 가시는데 저녁 때 중동 오시면 주차하시고 여기 공원에서 산책하시면서 나우커피 중동 유니시티점 들리셔서 스타벅스 원두 쓰는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면서 또 산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SK매직 지점장 이동훈입니다. 감사합니다.